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 1학년 친구들 현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중3이잖아요? 예비고 1 해서 현행 교육과정이 아닌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세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많이 더워요. 너무 덥죠?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이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촬영한 일 기준으로는 장마 직전이거든요. 조금 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끈적끈적해요. 장마 끝나고 그러면 더 더워지겠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떻게 된다? 점점 지쳐갈 거예요. 그리고 현재 09년생 물론 이제 09년생이 아니고 뭐 10년생도 있을 수 있나? 어쨌든 현중3입니다. 현재 중3,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새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혼란스럽죠? 불안하죠? 걱정스럽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지? 나는 지금부터 뭔가 하고 싶은데 도대체 왜 가이드를 제재될 때 내지 않지? 불안하잖아.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된다? 원망스럽죠? 왜 하필 내가 고등학교 갈 때 바뀌었을까? 왜 하필 나 때야? 왜 하필 내가 지금 공부할 때인데?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공부에 욕심이 좀 있고 대학에 뭔가 뜻이 있고 내가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뭔가 이제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짜증내고 아무리 분노해도 그 교육 방침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위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기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하고 있는 거를 내가 그대로 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바뀌었거든. 근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좋아, 이번 기회에 내가 이 판이 뒤집혔으니까 좀 더 해봐야지. 누군가는 아, 이거 어떻게 나 지금까지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중3 겨울방학을 보통 이제 기회의 시간으로 봅니다.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를 좀 일찍 끝내놓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이제 보통 고등학교 과정은 선행학습을 많이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학원에 있지만 아이들한테 공부를 막 하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저는 조금 뭔가 마음이 편하진 않는데 그래도 입시 이제 사이트고 그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관심이 있고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테니 겨울방학 말고 미리 준비합시다. 언제요? 중3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미안한데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물론 제가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가 주요 과목과 관련된 선생님이거나 강사였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겠지만 저는 사회탐구입니다. 사회탐구랑 관련된 이야기만 할 건데 그럼에도 구경술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탐구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왜냐고요? 사회탐구니까요. 사회탐구 한 번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까먹을 것 같잖아. 금방 생각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한국사람 통합사회가 이번에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에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선생님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뀐 것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캐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스트가 먼저...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와? 되게 피곤해 보이죠? 자 메가스터디 캐스트에 가셔가지고 종호선생님이 알려주신 통합사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여기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보시면은 자 통합사회 이러이러합니다. 총 9개 단원에서 10개 단원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사도 바뀌었죠. 한국사 1, 2로 바뀌었거든. 총 6개 단원으로 다시 쪼개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육과정 바뀐 내용을 제가 합니다. 물론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통합사회도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단원 편제가 조금 바뀐 거야. 근데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고시안이 안 나왔어요. 수능은. 어쨌든 교육과정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 캐스트 보시면은 아 교육과정 이렇게 바뀐 거였구나.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출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럼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맞는 한국사의 기초 강의가 좀 필요하겠다. 선생님 저 한국사 기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기초.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 과목 있잖아. 역사 과목 안에 한국사도 있고 세계사도 있는데 역사 과목 말고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라고 그게 조금 궁금하다 하면은 제가 짧은 압축 강의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사라고 하는 거를 수능 한국사는 좀 어렵지 않거든요. 쉬운데 내신 한국사는 달라요. 단위수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단위수를 나중에 여러분 때는 이제 학점으로 바뀔 거야.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니까. 학점도 결국에는 이제 중요하니까 한국사가 학점이 생각보다 높을 거예요. 그렇게 높은 한국사를 내가 내신으로 준비하겠다. 그렇다면 미리 한 번쯤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콤 한국사 내신 직전 대비 특강이라고 해서 중간기말 중간기말을 맞춰서 1, 2, 3, 4단어로 맞춰놨어요. 이거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한국사 단어는 나왔지만 내용이 아직 안 나와서 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이제 개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전근대사에서 선사시대부터 언제까지? 조선 후기 때까지. 2단어는 흥선대원군 때부터 나라 망하기 전까지. 3단어는 일제강점기. 4단어는 광복이후부터 현대사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왜 추천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뭐라고? 사회탐구는 한 번 해놓으면 도움될 거라고. 왜? 국어, 영어, 수학이랑 조금 과목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 강좌에 올려놓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좌에다가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PDF 파일로 올려놔서 PDF로. 그러면 일단은 전근대 한국사 2에서 총 6개 수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한글 파일 갖다가 만들어놓은 파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빈칸 보이죠? 정답 보이죠? 빈칸 칠고 정답 쓰고 빈칸 칠고 정답 쓰고 해봐. 실제 그래서 가로로 보아야 되는, 가로로 보는 게 더 좋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로로 해놨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빈칸 칠고 정답 확인하고 빈칸 칠고 정답 확인하고 이러면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보면 좋은 수업 교재지만 선생님 저는 수업 들을 시간이 아까워요. 구경 수학께요. 자료라도 다운받아보세요. 여러분 요즘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거 되게 익숙할 거 아니야. PDF 다운받아가지고 빈칸 칠고 공부하면서 서브노트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겁니다. 두고 봐. 진짜입니다. 저 고등학교 학교 교사 생활만 지금 거의 한 7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 믿어도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다음. 그리고 통합사회의 기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사회 얘들아. 이게 통합사회가 여러분이 이제 사회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제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맞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과목이 각각 전공 과목별로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개정되는 거 말고 여러분 전세대, 여러분 전세대 교육과정에서는 과목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정된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러분 세대 때는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까지 그대로 통합사회 과목으로 가요. 내신 때 공부했던 과목이 그대로 수능까지 간다고. 분화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가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초를 들어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반가운 개정통합사회 미리 보기. 그래서 기초는 이제 나중에 지울 건데. 이게 개정통합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총 10강으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강의죠. 기초를 잡기 위한 강의로서 제가 총 10강입니다. 이거 20강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10강. 10개. 10개. 그래서 전강의 모두 PDF파일로 올려놓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식의 PDF파일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은 도식화. 즉 필기노트 형식으로 제가 도식화 시켜놓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했다고 그랬죠. 제가 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가로로 되어 있는 판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는 보통 한 판, 두 판이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몇 판 쓸 거예요? 두 판. 그러면 잘라서 한 판, 잘라서 두 판. 왜? 가로로 쓰는 노트에 한 판 쓰고 두 판 쓰고 딱 좋거든. 양이. 그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PDF파일은 제가 세로로 만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PDF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총 10강짜리입니다. 10강짜리로 기초지식이야. 각 단원별로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맛보기 형식으로, 미리보기 형식으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보기 싫은데요. 그럼 PDF파일로 다운받아보세요. 도움된다니까 진짜로. 아, 내가 개정된 통합사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요즘에 그 뭐지?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회과목이잖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과목 그 설명, 단어가 많아요. 그런 거를 쉽게 풀이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강제를 적극 활용하시고 빈칸에 정답까지 넣는 거 아까 봤죠? 그런 식으로 구성할 겁니다. 다음, 빠르게 그리고 어떤 과목인지 내가 조금 더 시험과 직결된 과목으로 공부하고 싶다. 내가 이미 완강이 돼서 뭔가 준비되어 있는 강좌. 시험 대비를 위한 강좌가 보고 싶다. 그러면 즐거운 통합사회 직전 대비 특강이라고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해서 마찬가지야 한국사처럼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중간고사 4, 5단원이 기말, 6, 7이 중간, 그리고 8, 9가 기말. 물론 개정된 교육과정은 10개 단원입니다. 여기는 1단원이 2개로 쪼개진 거라고 보면 돼요. 단원 구성이 좀 바뀌었지 내용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풀어보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뭐야? PDF 파일이야. 교재 구입 비용 부담이 없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태블릿에 넣고 써보세요. 썼다 썼다 해보세요. 빈칸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압축강이 한국사. 어? 요건 아까 나왔던 건데 넘어갑시다. 여기 있죠? 직전드빌 특강. 여기. 뭐 이렇게 기말에서 인권보장과 헌법, 시장경제와 금융 해서 빈칸 나와있죠? 빈칸과 사료도 나와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수업시간에 제가 쓰는 표와 사료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고 여긴 안 갖고 왔지만 실제 여긴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얘들아 정답을 따로 넣지 않았어. 물론 이제 수업시간에 하는 얘기긴 한데 수업시간에 다 써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미니 테스트가 있습니다. 미니 테스트. 그래서 미니 테스트로 단답형, 선긋기, 주관식, 객관식 이런 거 나와요. 미니 테스트까지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예비 고 1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요. 그리고 중3 친구들한테 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데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죠, 교육과정이. 이번에 진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리고 멀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